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쉬운 단어를 알아보기로 하죠. 오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일크와 밀크가 있는데 다 게르마니거원이에요. 게르마니거원이라는 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오리지널 영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일크도 어려운데, 아무튼 밀크는 뭐 잘 아시죠. 우유, 젖 그런 뜻이고요. 일크는 원래 동류,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alike하고 같은 어원의 출신이에요. alike, alike, 마찬가지예요. 근데 like, like, alike 비슷한 거죠. 종류라는 뜻입니다. The best analysis of how adversity. 역경이 가장 훌륭한 분석은 turned in the opportunity. 아하, 역경이 어떻게 기회가, 유대인 변호사의 기회가 된 최선의 분석은 had been done by legal scholar, 법률학자인 엘리 왈드에 의해서 행해졌다. 왈드는 is careful to make the point. however, 하지만 조심스럽게 주장한다. from and his ilk죠. ilk, i-l-k, want merely lucky, not merely죠. 단순히 행운은 아니었다. lucky is a winning lottery. 복권에 당첨되는 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운이다. they were given an opportunity, 기회를 주어줬고, they said it, 기회를 잡았다. as wild says, wild가 말했듯이, Jewish lawyers were lucky, 운이 좋았고, and they helped them, 스스로를 도왔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that's the best way to put it, 표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이다. they took advantage of circumstances came their way, 그들 쪽으로 온, 그들에게 다가온 환경을 이용했고, the lucky part, 운의 부분은 was the unwillingness and wasp, 아시죠? white anglo-saxon puritan이라고 그러는 거죠. 백인 주류 세력을 보통 wasp라고 얘기를 하죠. 캐네디 대통령은 puritan은 아니었죠. catholic이어서 wasp라고는 할 수가 없죠. unwillingness, wasp, law firm이죠. blow firm에 그 기꺼이 take over law, 인수법에 진입하려 하지 않은 거, 진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운이 그 기회되는 거죠. that word, that word, 그 단어는, 그 단어, luck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ls to capture the work and pursue, 일과 노력, 그리고 상상력과, 그리고 might have been hidden, 감춰져서,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기회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milk에서 한 단어를 자음철자를 빼서 ilk죠. ilk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milk하고 ilk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adversity, 여러분이 역효과 그럴 때 adverse effect 그러죠? adverse, 버스는 여러분이 베테레어 여러 번 나왔죠. but, but, divert, 향하게 하는 거죠. turn의 뜻이에요. 그래서 향해서 돌아오는데 바람이 나한테 맞부딪혀 오면 그게 역경이 되는 거죠. ilk는 가족, 동류의 뜻인데, 게르마니가 오늘 고대 영어에서는 ilk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alike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동족, 동류, 동자돌림이었는데 종류라는 뜻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personal lives of poetry and artists. 신과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삶은 모든 종류의 have certainly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차이에 기여하다 말고 contribute는 원인이 되었다. 철학과 시의 이러한 차이점에 기인하게 되었고,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거죠. contribute를 꼭 기여하다라고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원인이 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